여드름 짜고 있어! 아 또 왜 짜고 있어! 쨍이야? 뭔데요? 훈터 훈터 몹 위에다가 몹을 태울 수 있거든? 네 그렇죠 패신저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메신저요? 패신저 패신저 패로 신전 만들어서 패신전인가? 내가 패신저스라고 하면은 어벤져스 할 거지 제가 어벤져스랑 별로 친하지는 않아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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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 마리 뭉칠 수 있다? 이거 봐봐 이거를 여러 개 여러 개 이어 붙이면은 머리 여러 개 달린 라마가 나와 네? 머리요 어? 제가 보기 싫어요 머리 여러 개 달린 라마야 하지 마세요 왜 하필 라마야 그리고? 라마가 귀엽잖아 버섯 아니야? 버섯? 버섯이요? 버섯인데? 이거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망치까? 야 왜 싹만 쏘냐 이게 뭐라고 해야 돼 팽인인가? 아니 아니 얘네 너 뭉쳐있어 머리를 좀 이렇게 분신 자유 자유분산해봐줘 야 뭉쳐있으니까 더 보고싫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딴 몹돌 뭉쳐봐라 오오오오오오 저기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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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징그러 겁나 징그러 야 이거 겁나 징그러 뭐야 아니 겁나 징그러 아니 너무 징그러운데 이거 야 이거 라마 위에 거미 한마리 붙어있는 것 같지 않아? 라마 너무 불쌍한데 그러면 아 꼬리때문에 더 싫어 왜 꼬리가 이게 아 이거 그거네 이거 이거 그겁니다 공작이네 아 공작이야? 아 맞네 공작이네 아 얘네들 지금 자꾸 나 밀쳐 치킨으로 바꾸는거야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건 야 아까처럼 꼬리 좀 펼쳐봐 닭 등이 너무 좁으니까 애들이 돌지를 못하잖아 지금 예에에에에에에에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이걸 하하하하하하 뭐냐 쟤 부채 아니에요 부채 이건? 곰팡이 핀거 같기도 하고 아 나 이거 알아! 뭔데? 로봇총소기 아 맞네 소리가 너무 극혐인데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안가고 있잖아 별로 가까이 가고싶지 않아 위에서 로봇총소기로 만족하자 이거 갈패닝 갔네 여기서 보니까 뭐야 뭐야 허그 이것은 슈루탄이요 뭐냐 Leselv Gen. 신화속 전설의 동물들이었습니다 이게 seni 약속 어디 봐서 신화 속 보환하는거야 나 죽었잖아 애들이 그거야 라마 소환술 이쁘게 라마 소환하기 그러네 연기 아휴 효과음이 너무 늦게 난다는데 나타 아자 마자 2초째 효과음이나 어떡해 사우나에서 나오는 라마 아니야? 마지막으로 하나 케로베로스를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애 근데 왜 항상 밑에 라마가 있는거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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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라마가 극을 긁고 싶은 라마인가? 아니 왜 꼭 저 자리에 가서 밍밍 놀아야돼? 아니 원래 댕댕이게 니가 도망간다고 라마 완전 씨나는데? 불편해 죽으려고 하는데? 생물